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말씀은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수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성취들 또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 6장 1절 발음을 근거로 제목은 무엇을 심고 있나요? 입니다 무엇을 심고 있나요? 나는 무엇을 심고 있나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옛말에도요 콩 심은데 콩나지 콩 심은데 판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심고 있나요? 육신의 것을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자는 육신의 유익을 선택할 것이고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내가 내 자신을 살펴서 누가 멋졌다 이는 말하기 이전에 오늘 각기 서로의 침을 쥐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간신과 충신이 나오죠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는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는 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터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내 집에 부딪히면 우리는 각기 자기의 유익을 쫓아갑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엄청 고민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할까 나는 무엇을 심고 있나요? 이렇게 원래는 제가 본문대로 제목을 잡는데 오늘은 무엇을 심고 있나요? 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소대지 일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다 저 여자 때문이고 저 사단이 나를 속인 거고 다 저 남편 때문이고 다 누구의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대적인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간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소대지 일과 소대지 이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거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각기 우리 하나님의 권속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에서 무슨 범죄한 일은 헬라어로 파라프롯마티라 이래서요 이거는 어떤 고의적인 계획한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범죄를 이걸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우리 사기를 친 이 부분이 아니라 부식 중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범죄는 아까처럼 고의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무지와 우리의 연약함 속에 나도 저지를 수 있고 남도 저지를 수 있는데 우리가 무지와 연약함을 넘어 이게 지속이 되었다면 이거는 범죄죠 이거는 범죄인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심판자에 우리의 서서는 안 돼요 대원자도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내가 대원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를 주관하게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 범죄한 일이 다 알아요 우리가 바보가니 이상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드러나거든 드러나다는 게 뭐냐 발견하다 놀라게 하다 다른 사람에게 의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을 이게 밝혀진 것 알려진 것을 드러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유혹에 부지 중에 저질러진 실수와 허물은 우리가 이 범죄에 말하는 거지만 아까처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것은 정말 악랄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아닌 무지와 연약함 속에 이런 부분이 너희가 드러나거든 드러나거든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것을 묵인하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잡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바로 잡는 것도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고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돈을 던지라 한 만큼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 했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어요 우리가 간용이라는 부분은 내가 죄를 무마시키고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그 중간에 강단이 뭐고 우리의 원단이 뭐냐 너희가 아직까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희 인생의 항표한 것을 사람 살 곳이 되게 각자 자신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뭐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래요 우리 자신을 오늘 뭐라 했어요 1절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래요 너도 우리 안에 이 장세기 3장을 살아가는 우리가 한 사람도 예외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너 자신을 살펴보아 우리가요 말씀 앞에 문제와 사건 앞에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우리가요 너나 하고 할 부분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것을 바로잡고 그 다음 순서가 뭐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죄 없다함을 받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거지 우리 누가 다 의료원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했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돼요 사람에게 실망했다 그렇죠 다 실망할 수 있어요 나를 나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실망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장막털을 넓히라고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래요 윤리와 도둑의 깃대를 지어서 틀렸느니 맞았느니 논하라고 문제를 준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보고 풀하고 준 게 아니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후대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래요 어떤 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는요 누구 누구에게 어떠한 잣대를 댈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고 체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배를 사과라고 했을 때 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사과라고 했을 때 욱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들어주는 거지 우리가요 배를 사과라고 했을 때 사과로 믿는 자는 없습니다 바보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침묵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래요 그리스도의 법을 그게 말씀의 법이지 여기에 여기에 서로의 짐을 지라 지라는 이 부분은 일시적인 어떤 그런 사건의 그런 부분을 논하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건수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예요 오늘 뭐냐 형제들아 형제들아 부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공동체예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내 혼자 살려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보이올로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속이고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할 짐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울 거예요 나누어야 할 장세기 3장 안에 누구나 다 희생자이고 우리는요 서로의 이 나누어야 할 짐이 뭐겠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께 의롭담을 받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거고 함께 우리가 이 부분을 만들어 가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스스로 감당해야 할 각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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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생명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대적으로 섰다면 우리는요 이 일로 인하여 스스로 감당해야 할 각자의 짐이 있는 거예요 주의 정은 주의 정대로 지어야 할 짐이 있고요 중직자는 중직자가 지어야 할 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중직자를 세워놓은 거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는 각자의 아버지 집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가 영화롭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뭐냐. 서로의 침을 지고 서로의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와 내 아비 집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우리를 헛드셨다고 노예미아 일장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노예미아가요. 나와 내 아비 집이 하나님께 범죄했대요. 노예미아는 그 당시에 태어난 바벨론스에 태어난 자죠. 그가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금식하며 애통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3절이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누가 만일 아무것도 자기는 되지 않았는데 자기는 다 된 것처럼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부분의 말씀 원단으로 돌아가야 돼요. 첫 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마음의 규만함과 네 눈의 오만함을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이 없게 되면 내 눈이 오만한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첫 주 금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규만함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지. 말씀은 없고 우리는요 충신이 되느냐 간신이 되느냐는 한 끗 차이입니다. 다 나라를 사랑한대요. 다 교회를 사랑한대요. 그렇죠. 우리가 다 교회를 사랑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인데 우리 은혜를 받은 자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상세기 3장 영증문제 하나님의 축복 전도와 성교 인생의 방향을 우리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렇지 않은 우리 기도원에 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무속인 구단은 데 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예요. 2, 3, 7를 내치지 마시고요.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2, 3, 7은요. 나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에요. 남의 사마리아를 보고 말하지 마세요. 그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직접 간려해야 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요.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면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착각한 그러면 뭐냐.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가 이거는 소수의 사람이죠. 소수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일반화 시키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잘못인 것 같고 교회를 논하면 안 됩니다. 우리요. 그럼 범죄가 뭔지 알아요? 한 사람 잘못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운계 전체를 지칭하고 우리 전체를 하나님 나라 전체를 지칭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요. 그거는 후대가 받아야 할 너무나 무서운 재앙입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 속에 윤리도덕의 기준이 아닌 윤리도덕적인 부분에 아닌 부분은 우리가 알죠. 하나님 더 잘 아시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나 뒤에서는 애굽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예요. 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나 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그거를 나에게 적용해야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래요. 모든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자신이 댕줄로 알고 스스로 속이는 자는 소수이지만 오늘 여기 4절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것은 모두예요. 주의 종과 중직자와 우리 성도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우리 모든 자들은 자기의 행동과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말, 언어 이 언어체계는 말씀의 체계가 돼요.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타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리스도 앞에서 깨끗한 양심이 뭐겠어요. 착하다는 기준이 뭐겠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고 너에게는 정말 그 깨끗한 그 양심이 있대요. 그건 말씀의 기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시각과 내가 보는 부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장막터이고 내 개인의 장막터이고 우리 기관의 장막터이고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래요. 항폐한 곳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우리가 스스로 속인 자는 내 자랑이에요. 저보다 내가 더 어려운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랬는데 나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자랑이죠. 남에게는 자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생각만 해도 범죄이고 우리가 나의 자랑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 말씀 앞에 깨달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뭐라 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난 금요일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경영함이잖아요. 메시아가 온 구속 우리 구원자가 올 하나님의 구속사 방향에서 생명의 하나님 작정하심 반드시 이룬대요. 반드시 경영하시고 그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10년 후에 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을 가지고요. 알과 볼과 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10년을 바라봅니다. 10년을 딱 바라보면요. 지금 무엇을 심었습니까? 그 심은 대로 거두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소대지 2 소대지 1을 들어가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 6절에 그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우리가 예원교회 안에 정은재 목사님 통해서 성교를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강의 설교 속에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래서 제목이 무엇을 심고 있나요? 말씀을 심고 있나요?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지금은 입을 닫을 때이고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내가 작다는 부분에 우리가 쑥으로 들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영혼토록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지금 이사야 말씀이 가고 있어요. 심판과 하나의 회복의 은혜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로 아는 것이 영생의 힘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가르침을 받는 다시 온단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첫 주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손포된 말씀 앞에 서면 되잖아요. 하늘의 보아의 창고를 열어 너 창고에 말씀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로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축복을 주겠대요. 물이 끊어지지 이 물된 동산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원래 이사야 58장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건축 시작의 원단입니다. 이 본단 건축 2015년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을 경영하시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린 지체예요. 우리는 지체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여기서 스스로 속이다는 뭐냐 길을 잃다 진리에서 벗어나다 미혹하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이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혹에 이끌려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을 잡을 때이고요. 사람이 무엇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지금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미래의 결과가 되죠. 지금 우리 결과가 뭐예요? 이전에 심었던 거예요. 누구를 원하고 탓하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위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서면 안 돼요. 대원자도 예수 그리스도고 심판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심판대에 올려 쓰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지. 마태복음입니다. 7장 16절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못 따지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본인이 나쁜 열매 나무인지 그러면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대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태운대요. 뭐가 우리가 알과 불과하겠어요. 주께서 찍어서 태운다는데 우리가 뭐가 거기에 중간에 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지금 내가 무엇을 신고 있는지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번주 강단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이고 은혜를 받아가야 우리가 또 실수하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눈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커튼에 내 스스로 치지 마시고 정말 이 은혜의 건넝으로 성장하고 좋은 역량을 입히는 멋있는 전도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